다리들이 너무 예뻐요 다리들이 너무 예뻐요 여기 동네가 되게 조용하고 고굴이 너무 예뻐요 이부촌인데 예쁘다 묽은 올리아도 너무 예쁘게 폈어요 다리 여기 진짜 너무 예쁘고 좋다 오늘 날씨가 조금 안 추워서 그런가? 너무 좋다 지금은 왼쪽으로 가볼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있어 다리랑 꽃 거기서 오리가 울어대네 여기는 이렇게 배들도 많아요 선박장인듯 그리고 저것도 다리가 유명한거 같아요 이제 여기로 걸어가 볼거에요 무슨 놀이공원인거 같다 여기에서 꾀꾀 소리 나는데? 여기 길이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여기 좋은 땅이래요 그래서 안내문이부터 쏙 버리다 들어가 봅시다 들어가 봅시다 무슨 이상한 소리나 깼어 뭔가 바람에 흔들린 소린가봐 여기 무슨 이런 배도 있고 여기 무슨 뭐가 있네 뭔지 모르겠네 뭔가 더 이상 가면 안될 것 같은 분위기 무서워서 애칼릴레 미국은 무섭거든요 총도 있고 오늘 바람도 안 불고 따뜻하고 해도 찡찡한데 혼자 기모티에 롱패드 입어서 너무 더워요 진짜 혼자 한겨울 패션 무서웠던 미국 땅 영역 아까 왔던 미로 가요 다리가 예쁘다 실물이 훨씬 예뻐요 여기는 그리고 아파트들도 많은 것 같고 근데 되게 비싸겠지? 이렇게 공원들이 있는데 이렇게 누워서 쉴 수 있는 공간도 꽤 많아요 이건 뭔지 모르겠다 무슨 큰 경기장 경기장이 있어요 경기장이 있어요 야구장인가? 왠지 벤스볼이라고 써있는 것 같긴 하다 이제 지하철로 가서 집에 갈 거예요 벚꽃이 어렴풋하게만 보여요 벚꽃이 어렴풋하게만 보여요 그리고 알링턴 세메터리라는 곳에서 지금 걸어가 보고 있어요 처음 걸어가는 곳 아직 확실히 벚꽃이 덜 폈다 너무 아름다워요 이렇게 생겼어 다리가 링컨 메모리얼 거의 코앞까지 왔어요 링컨 메모리얼 거의 코앞까지 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여기까지 와버렸네 생각보다 얼마 안 걸었어 여기 무슨 이런 동상도 있고 스윗카고요 낮은 편에는 저거 있어요 더 하이커라는 곳 저기 무슨 그런 게 있는데 바리케이드가 터져있는 걸로 봐서 못 가나봐요 너무 짧으니까 보러 안 가야지 이제 옆으로 가면 복립묘지 이렇게 복립묘지 우리나라로 치면 현충원 같은 게 있어요 이는 모양이 다 일괄적으로 똑같아 그래서 더 뭔가 임팩트 있는 느낌? 왠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못 들어가겠다 미국은 미국 소유지에 대해서 무서우니까 함부로 못 가겠어요 미국은 미국 소유지에 대해서 무서우니까 이 고등학생과 같은 거 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나왔더니 해가 떴어요. 덕국 보러 갈 건데 한 40분 걸어가야 돼. 살짝 추웠는데 오늘은 온도가 높은 날이라 잘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겨울에는 여기 삭막했는데 겨울이 끝나니까 확실히 분수도 키고 예뻐졌어요. 조지타운인데 비싼 레스토랑들이 몰려있는 곳이에요. 평생 못 먹어볼 듯. 저 다리가 아까 내가 걸어온 다리고 이렇게 낚시한다. 이렇게 포토메 간격. 저 보이는 흰색 건물은 케네리 센터. 여기 보이는 저 동그라미 호텔은 워터베이트 호텔이라서 정신 인사 자주 먹는 호텔이라고 합니다. 조형물도 있고 장변을 따라 쭉 걸어서 목적지에 갑니다. 이렇게 오리가 저렇게 깊게 잠수... 잠수? 수영? 깊게 몸을 담그고 있는 거 처음 본다. 오 잠수했다. 오 사라졌다. 안 나온다. 진짜 안 나온다. 비행기. 오리 안 나와. 이거는 워터게이트 호텔. 특이하게 생겼다. 여기도 벚꽃이 예쁘기로 한데 근데 저게 살짝 보이네요. 여기는 확실히 수동이나 소화 없이 어린이들 저녁도 많이 오는 것 같아. 항상 무조건 꼭 보는 것 같아. 장치 관람하는 어른들도 많고 어린이들도 많고 항상 외국인뿐만 아니라 미지신들도 많이 보여요. 걸어서 걸어서 링컨 메모리얼로 왔고 벚꽃이 있는 유명한 장소로 갑니다. 빨리 걸으면 오븐? 여기는 진짜 수없이 많이 왔다. 지금은 물이 없는 여기. 이렇게 한국전쟁 메모리얼도 또 지나치고 이거 진짜 많았어요. 고맙습니다. 이거 진짜 웃긴다. 이제 부터 본격적인 벚꽃 구경. 진짜 많이 폈다. 사일만이 이렇게 많이 폈어요. 예쁘네. 사일만이 이렇게 피다니. 진짜 많이 폈어요. 야 사람들이 질짝 놀라. 너무 예뻐. 월요일날 왔을 때는 이정도는 안 됐는데 지금 목요일인데 금세 이렇게 많이 폈어요. 진짜 맛있겠다. 갑자기 어서. 이럴 수가. 아 예쁘다. 진짜 이쁘나. 진짜 이쁘나. 진짜 거 같아. 여기 너무 예쁘네. 실물이 안 담겨서 안타깝다. 지금 토마스 집은 메모리얼까지 걸어왔다. 여기서 이렇게 보이는 풍경. 지금 여기 워싱턴 메모리얼 보이고 벚꽃들이 보이고 이렇게. 봉사를 하느라 좀 여기를 막아놓은 게 아쉽긴 한데 그래도 한번 올라가 봅니다. 아이고 힘들어. 지금부터 너무 덥고 앉아서 쉬려고 합니다. 아 이 봉사만 아니면 진짜 예뻐orf 텐데. 밤에 진짜 예뻐스텐데. 밤에 진짜 예뻐스텐데. 여기, 평소에 진짜 예뻐스텐데. 뱃이. 이렇게 일정한 벚꽃이. 너무 좋아. 진짜. 이거 벚꽃 구경 때문에 차도 엄청 많아요 지금 주차전쟁이라고 하더라구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쁜 새소리가 난다 이제 한 바퀴 다 돌았으니까 집에 갈지 아니면 또 돌아다닙일지 고민 중 너무 덥다 오늘 오늘 시작합니다 모르고 밥을 안 먹었네 그래도 한 5분 10분 지나서 생각나서 너무 다행이다 오늘 시작합니다 다섯 시간 지났는데 이거 약이 얼마 안 남아서 다 듣는게 될거에요 이제 조금 좀 둥둥 떴어요 그러면 이제 다 삶은거 이제 끓여줍니다 펄펄 끓입니다 한 조금만 넣을거에요 이렇게 한 10분 넘게 끓인거 같은데 불을 끄고 좀 옛날에는 이거 안 시키면 그냥 냉장고 넣었다가 다 통해서 꼭 시킨 다음에 넣어줍니다 한 바다 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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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달아 아니면 안 달아? 달아 달아? 딱이야? 조금 더 달아도 좋을거 같아 조금 더? 음 맛있다 진짜 예뻐 오늘 날씨가 한복한다 그치? 날씨가 진짜 한복했다 저기 카페도 있어 커피 벤치벤치 저런데 앉자 너무 예뻐 대박 너무 예뻐 대박 아 좋다 먹자 칩이야 먹자 지금 양동실에 있었어 막힌 건 아니야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진짜 평화라고 보여 너무 예뻐 대박 너무 예뻐 아 진짜 예뻐 여기 사람들이 다 사진 찍고 있어 여기 노란꽃도 있어서 사진 찍어야지 사진 찍어야지 끝 이럴 스크랩